자 우리 문제 풀어보죠. 빠르게 풀어봅시다. 그렇게 많이 어렵진 않았는데. 자 1번 보죠. 금융에 대해서 오른 거. 여기 보니까 주택가격이 급등한 상승이 발생했을 때라고 나왔네요. 그래서 급격히 상승했으니까 얘를 상승했으니까 낮춰야 되겠죠. 낮추려면 대출금이 줄어들어야 될 거예요. 그러면 대출 금리 인하가 아니라 금리 상승 대출 규제 강화라고 나와야죠. 그래서 이 지문은 작년에 나왔던 지문으로 틀렸던 지문이고 가격이 급격히 올라갔으니까 이걸 대처하기 위해서는 규제를 강화해야 된다. 그래서 금리 상승 대출 규제 강화라고 나와야 되고. 자 여기 보니까 저당을 설정하거나 저당 설정하는 건 담보대출 받는 거죠. 저당권 넘겨주고 채권 회사체를 발행해서 남의 돈을 빌리는 것은 지분금융이 아니라 부채금융이라고 해야 되고. 3번에 보니까 유동성을 선호하는 사람은 이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현금 전환 가능성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이걸 선호하는 사람은 리치에 투자하기 위해서 부동산에 직접 투자하기를 선호한다라고 나왔어요. 리치에 투자하기보다는 직접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유동성을 선호한다면 직접 투자하지 않고 리치를 통해서 선호하는 사람은 리치를 통해서 투자한다라고 나와야죠. 직접 투자하면 현금화가 어려우니까 리치는 주식회사니까 주식으로 부동산에 투자하는 거죠. 그럼 현금 전환 가능성이 커질 거예요. 4번에 보니까 위탁자가 나왔고 부동산 신탁회사에 신탁을 했대요. 그러면 수익증권을 받았을 거고. 이 수익증권을 담보로 은행에 맡기고 배출받는 것을 이걸 토지신탁이 아니라 뭐라고 한다? 담보신탁이라고 해야죠. 신탁금융 아니면 담보신탁. 5번. 그래서 주택도시기금은 이라고 외워두라고 제가 정책론 때부터 계속 얘기했었어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몇 년 이상? 민간임대주택인데 몇 년 이상? 10년 이상이죠. 장기민간이 있고 공공지원 민간이 있는데 이때 공공지원 어디에 지원을 받아? 주택도시기금의 출자를 받아? 라고 나왔어요. 건설위한 자금을 지원하거나 또는 국민주택규모 85제곱미터 이하의 우리 먼 옛날에 이런 문제도 나왔어요.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구입할 때는 대출받기가 어렵고 주택도시기금에서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을 구입할 때 대출을 할 수 있다가 주택도시기금에서 해주는 거죠. 여기서 기억할 거 이거. 주택도시기금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출자해서 자금을 조달해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만든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10년 이상. 두 개가 있었죠. 공공지원 민간과 장기민간 이렇게 있을 때. 그래서 오른 건 5번이고. 답이 5번에 있어서 좀 어려웠던 뿐이지. 어려운 지분은 없었고. 두 번째 보죠. 부채금융은 모두 몇 개인가? 지분금융 먼저 없애면 리조신공사펀드 없애야죠. 자 리츠 지분금융 리 조인트벤처는 없고 신디케이트도 없고 공모사모 공모에 의한 증자. 리 조인트벤처 없고 신디케이션 없고 공모사모에 의한 증자. 자 그 다음에 지분금융은 없앴고 매장인금융은 여기에 없네요. 그 다음에 부동산펀드 있었죠. 리조신공사펀드. 얘가 부동산펀드가 리츠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얘도 지분금융이에요. 부동산펀드. 리 리조신공사펀드. 부동산펀드. 얘까지 없애죠. 부동산펀드라고 나온 거 지분금융. 그래서 나머지 하나 둘 셋 네 개가 부채금융. 신탁금융은 담보신탁 얘기하는 거고. 얘가 하나 들어가서 실수할 수도 있는데 이런 건 틀려도 괜찮아요. 리조신공사펀드. 펀드까지 외웠던 것이 얘가 부동산펀드가 리츠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까지 지분금융. 세 번째 보죠. 오른 거. 자 잔금비율은 이라고 나왔어요. 잔금비율은 잔금위에 가야 되니까 대출액분의 잔금. 그래서 잔금에 대한 융자액의 비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대출액에 대한 잔금의 비율 나와야죠. 그래서 순서가 트조했고 융자액에 대한 미상한 잔액의 비율이다. 이렇게 나와야죠. 융자액이 대출액이니까. 미상한 잔액은 잔금을 얘기하는 거고. 자 이번에 보니까 고정이자율 조건에서 명목이자율은 이렇게 나와. 실질이자율 위험대가 예상인플레율을 가산하여 구한다. 일단은 여기에 우리가 변동금리라면 기준금리에다가 가산금리를 더해야 되는데 기준금리, 가산금리가 없어요. 그럼 일단 맞겠지라고 체크해도 괜찮아요. 이걸로 체크되고 나머지 한번 보죠. 변동금리와 고정금리가 같고 금리 상승이 예상되는 경우 차입자는 변동금리 대출이 유리한 것이 아니라 변동금리가 유리한 건 누구에 유리하다? 대출자에게 유리하다. 차입자는 고정금리가 유리하다고 해야죠. 4번에 보니까 시장금리가 대출금리보다 높아질 때 조기상환이라고 나왔어요. 조기상환은 시장금리가 뭐할 때? 낮아질 때, 금리 떨어질 때 조기 사먹는다. 이렇게 외웠죠. 5번에 보니까 고정금리에서 대출자와 예상인 인플레이션이다. 실제 인플레이션이 크게 발생하면 이라고 나왔어요. 인플레이션이 크게 발생하면 화폐 값어치가 떨어지니까 은행, 대출자에게는 뭐다? 손해다. 임대인과 대출자에게는 손해다. 나머지 다 틀렸으니까 2번이 맞겠지라고 체크해도 괜찮고. 4번 보죠. 지분금융과 부채금융에 모두 지니고 있는 거 매잔인 얘기하는 거죠. 매잔인. 매잔인 나오면 매운 신전떡볶이 후우 이렇게 나와야죠. 그래서 신주인수권부사체, 전환사체, 후순위대출, 우선주. 1번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빌리는 거죠. 돈 빌리는 거니까 얘는 당연히 부채금융이에요. 부채금융. 지분금융도 아니고 매잔인도 아니니까 얘는 부채금융. 개발자가 개발하려고 할 때 돈 빌리는 거죠. 이때 중요한 특징은 담보를 부동산 담보가 아니라 미래 현금 흐름 담보로 돈 빌리는 거였고. 5번에 보죠. 저당대출의 설명으로 옳은 거. LTV, DTI의 기준은 어디서 정한다? 금융위원회에서 정한다. 라고 나와야 되고. LTV, DTI가 상향되면 대출금이 많아지는 거죠. 대출금 많아지면 주택수요는 증가한다. 얘는 맞는데 얘가 틀렸네요. 금융위원회에서 정한다. 이렇게 나와야 되고. 변동금리 대출에서 이자율 조정주기가 길수록이라고 나왔어요. 위험을 대출자에서 차입자에게 크게 전가시킨다는 말은 대출자가 더 유리하다는 얘기죠. 대출자가 더 유리하다는 건 조정주기가 어떨수록? 짧을수록. 자주 금리를 올릴수록이라고 나와야 될 거고. 3번에 보니까. 변동금리는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반영하고 코기가 변. 맞죠? 시장에서 인플레이션이 크게 발생하면 가산금리가 상승하여 금리가 상승한다라고 나왔어요. 시장에서 뭔가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럼 시장을 기준 잡는 기준금리가 변해야 되는 거예요. 가산금리가 아니라 시장이 달라지면 기준금리가 올라서 금리가 상승한다라고 나와야 돼요. 금리가 변동되는 건 코픽스 기준금리가 변해서 금리가 변하는 거다. 변동금리에서. 4번에 보니까. 대출 실행 시점에서. 고정금리가. 변동금리에 비해 대출 금리가 뭐하다? 높은 것이 일반적이다. 맞죠? 4번이 오른 거네요. 고정금리가 더 높다. 대출 자격이 불리하니까 높게 시작한다. 보너스 지문이었고. 5번에 보니까 변동금리에서 금리 상한을 적용하면. 금리 상한을 적용했대요. 그러면 변동금리니까 금리가 올라갈 수 있는데 무조건 마음대로 올라가지 않고 꼭대기를 정한다는 거죠. 그럼 누구의 부담을 줄인다? 차입자의 부담을 완화시킨다. 위험을 줄여드는 게 안다. 증가가가 아니라 감소시킨다라고 나와야죠. 변동금리에서 금리 상한이라는 말이 나오면 차입자에게 부담을 좀 낮추는 거다라는 거. 5번에 오른 건 4번. 6번 보죠. 원리금균등이라고 나왔네요. 가장 중요한 건 이자는 무조건 준다였어. 이자율이 상승하면 저당상수가 작아짐으로 상한 원리금이 작아진다. 잘 모르겠네. 잘 모르겠죠? 당연한 얘기인데 사실. 일단 패스. 6번은 많이 맞았네. 자 2번 보죠. 용자기간이 길수록 은행의 위험은 어떤다? 길면 위험 뭐한다? 커진다. 맞죠? 자 3번에 1년 만기 대출의 경우 대출자가 기말에 한 번 이자를 받는 것과 기간 중 여러 번 나누어 받는 것 중에 누가 더 유리한 거예요? 여러 번 나누어 받는 게 더 유리한 거죠? 화폐시장 가치를 따지면. 자 얘가 더 뭐하다? 불리하다. 맞네요. 4번에 보니까 은행이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라고 나왔어요. 은행이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부채감당률은 1보다 어떠기를 원한다? 크기를 원한다. 채무불리액률은 1보다 작기를 원한다. 잔금비율과 상환비율의 합은 얼마? 1. 대부비율과 지분비율 합도 1. 나머지 다 맞으니까 1번이 틀리겠죠. 한번 생각해보죠. 이걸 좀 어렵게 내리려다가 제가 고민고민을 하는데. 원리금근등이니까 저당상수란 말이 쓸 수 있죠. 그럼 식을 한번 보면 대출금 곱하기 저당상수는 원리금 이렇게 되겠죠. 나머지 조건은 동일한 거예요. 그럼 보죠. 이자율이 커지면. 이자율이 커졌어. 커지면. 원리금은 많아질까요? 적어질까요? 이자율이 커졌어. 그럼 내야 되면 이자가 더 많아질 거 아니에요. 그럼 원리금 커졌겠죠. 커질 거예요. 얘는 일정하다고 보는 거예요. 대출금은 딱 정해져 있고 일정할 때. 얘가 커졌다라면 저당상수가 커져야 돼? 작아져야 돼? 얘가 커졌대. 얘야 돼. 얘를 곱해야 얘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얘도 어떠지는 거예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R이 커지면 저당상수도 커지는 거예요. 커지는 거다. 그래서 저당상수가 커진다라는 거예요. 상원원리금이 뭐한다? 커진다. 이 지문을 화폐시양가치계수에서 먼 옛날에 감정평가와 관련돼서 좀 어려운 지문이 나왔는데 한번 보죠. 우리 혹시나 나올지 몰라서 잠깐 소개만 시켜주면 일시불의 현가계수가 있죠. 일시불의 현가계수. 어떻게 쓴다? 1 플러스 R의 N승분의 1이죠. 잠이 덜 깼나? 1 플러스 R의 N승분의 1 이렇게 쓰는 거죠. 이때 일시불의 현가계수는 R이 커지면 얘 크기값이 커져요? 작아져요? 얘가 커지니까 분모에 있으니까 얘는 뭐한다? 작아진다라는 거예요. 얘와 똑같이 움직이는 게 크기 변화했을 때 우리가 연금의 현가계수 있죠. 연금의 현가계수는 어떻게 쓸 거냐면 잘 생각해봐요. 얘가 연금의 넷가계수가 R분의 1 플러스 R의 N승 마이너스 1이죠. 이제 좀 어렵게 나오면 얘가 나와서 그래요. 얘는 이제 우리 시험에 많이 나왔으니까 R이 커질 때 전체 일시불의 현가계수는 작아진다죠. 출제자가 얘는 좀 귀찮다. 얘는 많이 냈으니까 식상하다. 그러면 얘를 낼 수도 있어요. 얘를 바탕으로 뒤집는 것이 연금의 현가계수죠. 그러면 R분의 1 마이너스 1 플러스 R의 마이너스 N승이죠. 얘는 R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잖아요. 그럼 R이 커질 때 이 값이 어땠지냐고 할 때 이 값도 마찬가지로 작아져요. 얘와 똑같이 작아진다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얘와 역수인 게 뭐예요? 저당상수죠. 그래서 저당상수는 얘를 뒤집는 거잖아요. 1 마이너스 1 플러스 R의 마이너스 N승은 R이잖아. 그럼 얘가 R이 커지면 얘는 어땠진다는 거예요. 커진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역수니까. 방금 낸 건 이걸 냈어. 이걸 알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사실. 그런데 이제 이걸 바탕으로 하나 제가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건 얘가 우리 시험에 R이 커질 때 작아진다라고 여러 번 나왔어요. 그리고 얘가 이제 얘가 말고 얘가 나와도 똑같이 R이 커질 때 얘도 어땠진다? 작아진다. 이 두 개는 똑같이 일시불의 현가계수와 이것만 하나 기억하라는 거예요. 일시불의 현가계수와 마찬가지로 연금의 현가계수도 R이 커지면 얘가 작아진다. 왜 작아지는데 이런 거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이런 지수 같은 거 다시 고민하기 어려울 거니까. 그래서 R이 커질 때 얘도 얘도 작아진다. 그래서 저당산수는 커져요. 커지는 이유를 생각하면 당연히 R이 커지면 이자율이 커지면 당연히 내야 되는 원리금이 어때져야 돼요? 커져야 되겠지. 그럼 얘가 일정하다면 얘 커지려면 얘하고 곱한 값이 커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저당산수 커지니까 원리금 많이 낸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잠깐 나왔으니까. 그럼 머릿속에 하나 기억할 때 R이 커질 때 일시불의 현가계수는 작아지듯이 연금의 현가계수도 작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기억할 필요는 없고 이자율이 커지면 당연히 원리금은 많이 내야지라는 것만 알면 돼요. 사실 이 지문에서는 이자율이 높아졌으니까 내야 되는 이자가 많아지니까 원리금도 많이 내야지 이것만 알면 되고 그 다음에 하나 기억할 건 R이 커지면 일시불의 현가계수, 연금의 현가계수 둘 다 작아진다. 여기 하나까지 기억해놓고. 7번에 답이 틀렸는지 7.7%밖에 안 맞았어. 답 틀렸어? 답 이상해? 진짜 이상해? 그래요? 한번 보죠. 틀린 거. 대출금리 가락하면 대출금리 가락했으니까 대출 받기 쉽겠죠. 그럼 대출 받기 쉬우면 주택수요는 뭐한다? 증가한다. 1번은 맞고. LTV는 총투자액분의 대출액이잖아요. 총투자액분의 대출액. 총투자액은 가치죠. 가치에 대한 융자액의 비율을 말한다. 2번까지 맞고. DTI는 소득기준이죠. 소득에 대한 융자액이야 원리금이야. 원리금이에요. 얘가 원리금이야. 맞아요? 틀려요. 중요하다고 내내 그랬잖아요. 소득에 대한 원리금의 비율이에요. DTI. 답 틀렸어요? 아니, 정답이 틀렸냐고. 정답 틀린 거 아니죠? 소득분의 원리금이에요. 얘가 융자액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아까 내내 DTI와 소득을 곱한 값은 뭐다? 원리금이다. 원리금. 그래서 얘가 틀린 거예요. 소득분의 원리금. 소득에 대한 원리금이에요. 그래서 3번이 틀렸고. 사실 이렇게 문제되면 많이들 틀려요. 사실. 그런데 DTI 기억할 것이 대출액이 위에 갖는 게 아니에요. 융자액이 위에가 아니라 원리금이에요. 소득분의 원리금. 3번에 보니까 상가담보대출에서는 사입자의 상환능력을 판단하기 위해서 주택담보대출에서는 상환능력을 TTI로 따지지만 상가일 때는 원리금을 순소득, 임대료 수익으로 갚을 수 있어? 부채 서비스액을 순소득으로 갚을 수 있는 건 뭐예요? 부채 감당률이 사용된다. 맞죠? 이때 순소득 나누기 저당상수, 나누기 부채 감당률에서 대출액 구하듯이 부채 감당률 쓴다. 대출 비율이 높아질수록 이라고 나왔어요. 이건 LTV죠. LTV가 높아지면 이 말을 달리 해석하면 대출금이 많아지면 이란 얘기예요. 대출금 많아지면 금리는 당연히 뭐한다? 높아진다. 대출금 많아지면 은행은 위험할 수 있으니까 금리를 높이겠죠. 당연히. 틀린 건 3번.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는데. 그래요. 다음에 잘하겠지? DTI 소득분의 원리금. 소득분의 원리금. 8번 보죠. 추가로 대출 가능한 금액이 얼마냐라고 나왔어요. LTV하면 LTV 곱하기 가격. 이렇게 곱하면 0.6 곱하기 500 하면 300이 LTV로 대출 가능 금액이고 DTI는 소득이죠. 이렇게 소득 곱하면 0.5 곱하기 40 나누기 저당상수 0.1. DTI 곱하기 소득 나누기 저당상수 하면 200. 그럼 최대 대출 가능 금액은 200. 추가로라고 나왔으니까 기존 대출이 1억 2천이 있으니까 추가로 빌릴 수 있는 건 8천. 이렇게 되겠네요. 9번 보죠. 상가라고 나왔네요. 상가. 그러면 이제 부채감당료 이용할 건데 LTV 곱하기 가격이죠. LTV 곱하기 가격. 이래가면 360까지 빌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순소득이 1억 2천이니까 예를 바탕으로 소득 120 나누기 저당상수 나누기 부채감당률이죠. 부채감당률 이렇게 쓸 때 저당상수가 0.2 부채감당률이 2.5니까 그러면 하면 얼마냐면 5니까 5.2여. 5.2여.